어저께 저녁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창조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다 주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닮았고 또한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내가 우리가 창조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을 뚫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시보금, 원보금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노아 이야기 거쳐서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쭉 가면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너무 어저께 동심원 구조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택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최종 완성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런 그림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장소를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왕국을 또 구현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렇지만 부족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와 이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가게 하셨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봤고 그것이 창세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용어를 오늘 하나 연결해서 사용해야겠는데요 신학 강자니까 신학 용어를 하나만 사용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신학 용어 중에 조건성과 무조건성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표현법이 있는데요 조건성이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조건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이 잘못하면 벌 주신다 그래서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흘러갈 때 그것을 조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무조건성은 조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조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아브라함 언약은요 철저하게 무조건성이 강조된 언약이다 그런 말씀이다 약속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조건성과 무조건성이라는 두 가지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사용이 반대여 엔토님처럼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 쓰이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나요? 아니면 그를 빚으셔서 순종하게 하셨나요? 빚으셔서 순종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무조건성을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도 결국 그를 빚으셔서 신학적 영어로 얘기하자면 조건성이 충족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성과 조건성은 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구나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구나 이런 얘기가 구성 역사 중에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출애굽기와 또 사무엘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두 가지를 오늘 새벽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 언약이라는 걸 볼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은 모세 언약 그리고 좀 이따 뒷부분에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다윗 언약 두 가지 오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지우지 않고 이렇게 한 바닥에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가 전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어제보다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몇 장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는 그냥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나눠요 1장부터 18장까지 그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물론 앞부분이죠 여기에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 장자재앙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게 하시고 18장 가면 천부장 백부장까지 행정제도까지 정비하게 하셨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19장부터 이 뒷부분에 보면 잘 모르겠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약간 성경 통독의 속도가 주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모세 언약이 드디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나타난 언약, 모세 언약인데 그 중에 이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요 신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해산 언약 왜 신해산 언약이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신해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해산 언약, 모세 언약은 그러니까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발전에 내려오는 중이에요 나의 형상이 되라 창조 때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에 보내겠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12장에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복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해서 내가 땅의 열방까지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왕국으로 삼겠다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출애국기에 와서 신해산 언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아브라함 언약을 봤었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철저히 개인 언약이에요 한 가족, 개인에게 주신 개인 언약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뭐 하면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내가 너를 불렀고 복이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을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신해산 언약은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나 혼자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의 가정,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공동체 베델교회, 그리고 이 남가주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품어야 되는 그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비교해 보자면 이 신해산 언약은 조건성 이 모세 언약은요 조건성이 훨씬 더 강조된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네가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너네가 잘하면 복을 줄 것이고 너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계속 많이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돼서 신명기까지 가는 이 모세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은 많지만요 우리는 이 신해산 언약의 핵심되는 몇몇 구절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별표를 하셔도 되고 무궁화를 하셔도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죠 신해산 언약이라는 공동체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물론 모든 것은 장차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 언약 신해산 언약을 말씀하시는 중이시죠 이 몇몇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신해산 언약은 네 가지 단어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책 한 권 잘 읽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3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한 시간 동안 줄줄 얘기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1분 안에 딱 대답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신해산 언약이 뭡니까? 묻는다면 네 가지 단어가 따다다닥 생각이 나면 모세 언약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오늘 5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 열방들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꺼내어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소유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너무 좋죠 이 저녁같이 시간이라도 좀 많으면 일어나서 찬양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다섯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특별한 소유라니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질문 다시요 특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답은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결과 어떤 존재가 되느냐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편의상 거룩한 백성을 먼저 쓰겠습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모세 언약이 뭡니까? 신해산 언약이 뭡니까? 묻는다면 맨 처음에 생각나야 할 단어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생각나야 모세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죠 와 저기 가니까 되게 거룩한 분위기 거룩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거룩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저 밑에서 꺼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from의 의미도 있지만 to, toward의 의미도 있는 거겠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다 위를 향한 방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계세요 노래도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과 끊고 세상 방식 끊고 다 허물고 새로 짓고 생각도 세계관도 새로 짓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돼야 된다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물론 잘해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배대교회는 잘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백성만큼 제사장 나라를 잘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제사장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원래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잘 알고 있냐면 제사장이라는 개인에 해당되는 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어요? 나라라는 말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그냥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요 헬퍼예요 헬퍼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제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 죄인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개인 제사장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는 말에 뭐가 붙었어요? 나라라는 말이 붙었다는 겁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누굴 도와준다는 걸까요? 그러면 세상 이 세상을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불렀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통로라는 말이 이 신해산 언약에 와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 나라는요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인데 세상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항상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위를 향한 방향성과 그 다음에 아래를 향한 방향성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 안을 향한 방향성과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함께 항상 균형있게 공존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로 일을 하고 주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좀 더 질문해 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와 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더 주십니다 신의 사안 언약이라 그러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국기 전체 흐름을 보시면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10개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23장까지 기타 율법들이 쭉 설명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계속 따라 나오게 돼요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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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10가지 원리 10개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10개명 잘 지켜서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주신 걸까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바꾸신 적이 있으면 좀 있다가 또 바꿀지 누가 알겠어요 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믿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한 번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처음부터 구약 때부터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이거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구원 받은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원리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가지 개명을 주신 거죠 왜요? 뭘로 살아야 되니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주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온 세상에 다 보여주어서 누구도 돌아오도록 땅의 모든 민족 온 세상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삶의 원리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율법,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도 함께 주셨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제예요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바벨탑처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혹시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대비체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가지 단어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주셨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아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시간상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이죠 10개명 제2개명에 보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뭐가 강조된 언약이라고 했어요? 조건성이 강조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셨어 일단 율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안 사는 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신해산 언약의 구조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10개명 제2개명을 위반한 사건이기 때문에 언약 파기 사건이거든요 백성들은 주님 제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 할게요 라고 해놓고 40일도 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등에다가 이렇게 비수를 꽂았어요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3장, 34장 읽어보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 다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32장, 33장, 3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본문인데요 한 절만 읽고 우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6절 말씀 가셔서 체크하고 요칠의 굽기를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사무엘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32, 34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쭉 넘어가고요 그때 언약을 회복시켜 갱신시켜 주십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34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 한 3, 4만 개짜리 정도 될 거예요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구절이 나중에 구약성경에 참 많이 후대에 인용되고 다시 재해석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쭉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설명한 다음에 맨 끝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인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고려의 별표 3만 개짜리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헷세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써 두시냐면 언약의 성실하심 언약적 성실성이다 이렇게 써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성격이 좋으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지한 우리가 좀 대충 들이받고 막 해도 허허허허하고 받아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인자란 뭐냐 하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말이 인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놓지 않으신다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주님을 바로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이 공동체의 한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갱신시켜주시고 끝끝내 출애국비 40장까지 읽어보면 성막을 건설하고야 마셨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요 거기 한 줄만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으세요 저의 표현법인데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요철의 굽기에서 어떤 뜻이냐 하면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공동체 언약 신해산 언약을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왕국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성이거든요 너네가 율법을 지켜라 너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치겠다 하셨는데 안 됐다구요 백성은 사람은 계속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갈 것이고 반드시 가난한 땅에 데려다 놓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인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세 언약은 조건성이 강조된 언약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성을 궁극적으로 충족시켜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무조건성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죠 신해산 언약은 뭐가 강조된 언약입니까 그러면 조건성이 강조된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조건성은 왜 묻는 거죠 약속이 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홍해를 건넜거든요 성막의 약속을 받고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여 실패할 때 하나님은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왕으로 통치해 나가며 너희를 빚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 언약 신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사실은 신명기까지 연결되는 큰 하나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저에게 주신 시간 동안 한 20분 좀 안 남았는데 사무엘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언약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다윗 언약을 봐야 됩니다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몇 장이냐고 부르면 더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베텍기의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서가 몇 장까지 있죠?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뉘어집니다 사무엘서 상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네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상하 원래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55장이라는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본문은 어디냐면 사무엘서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에 창세계에 나왔고 신해산 언약은 출애국기에 나왔고 사무엘서의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과 몇 가지 맥락을 좀 알아야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되는 두 가지 딱 말씀드리고 그거 가지고 몇 가지 챙겨서 보고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요 렌즈가 있어요 대부분의 역사서 대부분의 성경책은 맨 앞에 나오는 1장, 2장, 3장 그 앞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스토리가 전체의 책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렌즈는 어디에 나오냐면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대적과 같은 여인 분인나하고 이렇게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데 신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셨다 1장에 나오는 한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 대 분인나라는 구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 사건의 스토리, 이야기를 사무엘서 2장에서 한나가 이렇게 노래로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사상의 기절을 형성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몇 가지 구절만 시간상 챙겨서 보고 바로 전리 가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면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10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챙겨서 볼게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밑줄 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왜냐하면 여우와가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누구 앞에서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4절부터 10절까지 인생 역전 이야기가 이렇게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용사의 활은 안 꺾이는 게 용사예요 근데 그게 꺾여요 인생 역전이죠 그러나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요 풍족하던 자들은 줄이게 되고 그렇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일곱을 낳는데 많은 자녀를 원래 뒀던 자는 쇠약하도다 이거 누구 얘기죠? 한나와 분인나 얘기잖아요 한나 분인나 자기 얘기를 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살살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확 적용을 시키냐면 왕정 역사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왕정 역사 이야기예요 7절부터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다! 자 그럼 뭐 하면 낮추시고 뭐 하면 높이 아까 교만의 주제가 나왔잖아요 교만하면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교만하면 확 낮추시고 겸손하면 들어서 쓰신다 누가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 얘기가 1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신다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한나의 노래가 원래는 한나 분인나 개인 버전인 것 같았는데 뒤로 가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라는 지도자에 대한 원리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신다라는 주제가 사무엘서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주제고요 역사 이스라엘 왕정 역사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주제에요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어저께 나왔던 선악가 스토리랑 거의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 이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3장부터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 어떻게 아셨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확 낮추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들어서 쓰셨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우랑의 얘기가 나와요 13장이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우랑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저는 왕결 자격이 없습니다 막 고개 숙이고 숨고 막 이랬거든요 들어서 쓰셨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말렉 족성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마음대로 숨기고 막 이렇게 자기가 왕인 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우를 어떻게 하셨죠? 확 낮추셨습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요 사우랑과 다윗이 두 명이 공존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두 명이 공존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니 하나님 그냥 다윗 좀 바로 그냥 왕으로 세우시지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싶을 정도로 심한 고생을 하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가는 그 눈물겨운 과정들이 16장부터 31장까지 쭉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씩 하나씩 훈련 받으면서 실수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때때로 결정적인 타이밍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인생이 서로 비껴가는 크로스되는 모습을 우리가 저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사무에라 7장의 다윗 언약을 받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에라 7장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에라 7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핵심만 하도록 하죠 어딜 체크하시면 되냐면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를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을 보시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고 핵심 구절 두 군데 정도 딱 체크하고 전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스토리로 사무에라 7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뭘 지어드리고 싶어 했냐면 뭘 드리고 싶어 했죠? 성전, 성전 건물 여기 성전 건물 얘기하는 건물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버전에 따르면 거절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너는 안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에라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솔자도 안 나오고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 말은 저기 뒤에 역대상 22장 뒷부분 그 뒤에 성전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쪽에 가면 나오고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설하겠다는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거절한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아, 다윗도 주님께 거절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잘 보세요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텐트, 장막에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니까 주님께 뭘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로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전부 다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트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영어선경에는 아마 하우스라는 번역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템플이라고 되실 수도 있겠지만 원어에 보면 다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주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집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건물 개념이에요 건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법계 모실 건물 지어드릴게요 주님 들어가서 잘 계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건물 얘기할 타임 물론 건물 포함되는 개념인데 지금 그 정도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고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이 다위던약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다윗아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을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위던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주신 얘기예요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집이 있어요 백형목군거리 있다니까요 별장 지어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집 개념은요 철저하게 왕국 개념입니다 나라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고 가문을 주어 그 가문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겠다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다 한 줄 딱 쓰면 이게 다윗언약입니다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이때 집 개념은 건물 개념은 건물 개념이 전부 달까요? 아니면 킹덤 개념, 왕국, 나라 개념일까요? 나라 개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날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뭘 주시겠다고요?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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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뭘 주시겠다? 왕국을,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핵심되는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사모예라 7장에 쭉 내려가셔서 12절 보시죠 너의 후환이 수환이 차서 너가 조상과 함께, 너가 죽을 때에 자, 밑줄 갑니다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씨에다가 네모 꽝 하시면 되겠어요 이 씨가 후손이라는 단어이고 바로 창의색이 15장에 나온 여자의 후손 할 때 나온 바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씨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 언역은 씨, 후손이 와서 다윗의 집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3절에 자, 그는 그 자신의 나라만 경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 13절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밑줄 쫙 갑니다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씨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이때 집 개념 역시 나라 개념, 왕국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13절, 14절, 15절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자, 14절, 13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밑줄을 갑니다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14절 보시면 밑줄만 갑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란다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는 할지 몰라도 버리지는 않는다 얘가 15절에 나옵니다 야, 너의 선임자인 사울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빼앗았다 자, 은총에 역시 네모 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세 글자, 헷새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까 출애국기 34장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었죠? 인자하심 할 때 번역했던 바로 그 단어가 다윗 언약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은 잘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확 낮추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조건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실 거예요 엘리를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너의 앞선 사울은 잘못하니까 내가 은총을 버렸다 그에게서 은총을 뺏었어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의 후손에게는 내가 이 약속을 주는 것인데 너의 후손에게서는 내가 결코 이 약속을 거두지 이 은총을 이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 다윗 언약은 다시금 무조건성이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는요 그러니까 조건성으로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흐름으로 쫙 흘러가요 맞죠? 주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고 가정의 지도자고 주일학교의 지도자이시고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의 터전에서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약속은 내가 나의 은총을 너로부터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 다윗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복된 공동체예요 공동체 언약 중에 또 주신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기 때문이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0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의 관계가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다윗 버린다 그랬습니까? 안 버린다 그랬습니까?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사건 이후에 사무엘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버릴까 안 버릴까 사울을 쳤던 것처럼 쳐낼까 안 쳐낼까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따로 나오는 사건이요 10장, 11장, 12장 넘어가면 바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울은 좀 살리고 죽일 거 살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좀 반음했죠 살인을 했죠 거짓을 했죠 아니 이건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확 버려야 되는데 나단을 보내가지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다윗이 그때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죽잖아요 그쵸? 그거 보고 하나님 너무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세바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누군 살려줬어요? 다윗하고 바세바는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금식하다가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들이 죽었는데 일어나서 일을 하겠어요 그게 그게 아닌 거거든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려고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붙잡고 가려고 하나님이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니까 울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나오게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축복하면서 여디디야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언약 약속을 받은 성도고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그렇죠? 이 주님의 신약 교회는요 신의 선언약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공동체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약속을 이루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울지 말고 울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구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박수 박수